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술의 진화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서 첨단 항공 우주 산업까지 2차 전지는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며 그 중심에 폴이 있습니다. 2차 전지용 리드탭 전문 생산 기업인 폴은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 생산 설비의 최신화와 전문화된 엔지니어들이 함께 내어 세계 최고의 2차 전지용 리드탭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설립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제품성과 시장성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선두기업으로서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용 리드탭 전문 생산 기업인 폴은 소재 입고에서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솔루션 시스템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입고 검사를 통해 투입된 소재는 엣지 처리 후 표면 처리와 도금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알루미늄과 구리 소재는 특수 공정을 통한 엣지 처리로 PP필름의 융착력을 높이고 전해액의 노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소재는 세척과 특수약품의 표면 처리 공정을 거쳐 고순도 알루미늄 양극으로 구리 소재는 특수 공정인 전에 무전의 니켈 도금 과정을 거쳐 음극 제품으로 생산이 됩니다. 표면 처리와 도금이 완료된 양극과 음극 소재는 리드탭 생산 설비에서 PP필름과의 융착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리드탭 생산 설비는 소형에서부터 중대형 리드탭까지 다양한 생산이 가능하며 보유 대수의 대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금속 단자와 고분자 실먼트 간의 결착력을 향상시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의 리드탭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엔지니어의 생산 관리를 통해 무결점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리드탭은 생산 설비에서 1차 치수 검사를 진행해 불량품을 선별하며 2차 비전 검사를 통해 외관 불량을 선별해 자동으로 트레이에 포장하여 완벽한 제품만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된 리드탭 제품은 다양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합격된 제품만을 출하하게 됩니다. 고순도 금속과 고분자 실먼트의 접합 제품으로 기존 기술의 원천적 융착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장력, 도금 두께, 화학적 반응 등 다양하고 엄격한 기준의 검사를 통해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드탭 생산과 더불어 원통형 2차 전지의 전극인 탑캡을 별도로 생산하고 있어 다양한 전극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제품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2차 전지의 핵심 기술인 리드탭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리드탭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넘버원 기업 폴입니다.